하나 둘 셋! 치고! 잡고! 좋으면 그때 나가서 잡고! 그렇죠! 자! 잘했어요! 어머! 스텝 잘했어요! 스마싱 연결! 자! 스마싱! 왜 이렇게 스마싱이도 나오지? 스마싱 연결할 때 스마싱! 때리고! 잡아야 돼! 잡고! 드라이브! 가 아니죠! 커트죠! 하나 둘! 다시! 얘가 또 이렇게만 손목이 안 나왔어요! 손목이 나와야 돼! 하나 둘! 손목 나와야 돼! 더! 안 뜨고 빠르게 갈 수 있어! 둘! 툭! 그렇죠! 발 같이! 하나 둘! 툭! 다시! 흰 선을 보고! 하나 둘! 툭! 나니! 흰 선 보면서! 툭! 그렇죠! 하나 둘! 흰 선 툭! 나이스! 하나 둘! 이런 거! 이런 건 나와야 돼! 자세 안 잡혔을때! 네! 하이 아 아니 스마스 드라이 그거 커트 스마스 안 해 지금 자세 안 잡혔을 때 밀어주고 공보고 근데 미리나가면 안 돼 항상 커트하고 왜냐하면 공이 대각으로 올 수도 있는데 미리 이렇게 나가버리면 상대방이 바로 대각 줄겠지 준비 보고 멈췄다가 고우면 그 맞춰서 준비 때리고 팔 뻗고 기다렸다가 나이스 자세 낮추고 밀어준 다음에 연결 그렇죠 지원 준비 준비 자세 안잡혔을때 밀어주고 연결 랩으로 연결 스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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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드점프하고 사이드밟고 사이드 맑고 커트 준비 라운드 사이드 맑고 커트 하고 공 오면 스마싱 준비 때리고 하나 둘 얘가 사이드가 너무 짧게 오니까 한발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스마싱하고 튕겨서 왼발이 와줘야 돼 반대까지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하나 둘 셋 오른발 밀어야 돼 이 오른발을 잡는 이유가 구부려져 있으니까 얘를 밀어서 나가주는 거에요 튕겨서 하나 둘 튕겨서 튕겨서 잡고 이렇게 밀어내는게 아니라 밀어야 돼 하나 둘 튕겨서 밀고 허벅지가 이렇게 튕기는 느낌 준비 하나 둘 튕기는 느낌으로 짱 둘 튕기는 느낌으로 다시 준비 라운드 점프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사이드 스텝 하나 줄이면 좋아요 여기 라운드 점프하고 하나 둘 셋 여기 라운드 점프할 때 하고 발이 다 다가가니까 대각선으로 하나 둘 대각선으로 떨어져야 사이드로 바로 오기가 편해요 대각선으로 떨어져야 사이드 끌고 와서 오른발 한 발로만 나가기 좋아요 스텝 줄여서 스텝 줄여서 스텝 줄여서 오른발 한 발 바로 스텝 줄여서 오른발 한 발 바로 스텝 줄여서 오른발 한 발 바로 스텝하고 두 번 밟는게 아니라 스텝하고 두 번 밟는게 아니라 하고 사이드 한 번만 밟고 오른발 그럼 좀 덜 힘들거야 익숙해지면 스텝 Boot 구하잇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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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하나 둘 셋 그렇죠 다시 사이드 이루어져서 둘 셋 다시 갈고 오 나이스 스텝이 중요해 하나 둘 셋 잡고 공 오면 그때 나가서 잡고 그렇죠 하나 더 하고 잡고 공 오면 다시 자 잘했어요 오 스텝 잘했어요 자 잘했어요 오 스텝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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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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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